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크림스입니다. 오늘 제가 바이블 스토리에서 읽을 거예요. 오늘의 바이블 스토리는 바이블 스토리에서 내린 음식 출애국기 15장부터 16장까지 목말라요.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이 마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의 종은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었네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화를 냈어요. 소식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They complain to Moses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환호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이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모두들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마라 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가지를 잘라라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보람을 버리지 못해요 여행을 받jm어요 여기에 신조해ii 마치 낯을 고정한 Chrome 물은 밤에 잠을 모아ches 물을 받았다가 물이 많아요 물을 알게 sur다 물을 찾아라 물을 묻혀서 집에 와야 Patrick 물을 췄뎌 들을 꼽고 물에 사다가 물을 물에 걸고 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물맛이 아주 달게 버렸어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께 놀라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배가 고파요 남자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게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에요 I'm hungry said little boy we're hungry too but there's nothing to eat said the mother the Israelites began to complain to Moses again we're starving to death Moses prayed to God again Moses said God will give you food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God sent down food like drew from heaven every morning people called their food man manna they didn't know what it was but it was like cookies with honey God fed and closed the Israelites every day chapter 14 하느님의 좋은 규칙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천둥 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범계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네요 하느님의 좋은 규칙들 하느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신의 산 가까이 왔어요 하느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신의 산 가까이 왔어요 하느님의 전개와 천둥 소리가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느님의 한 번 감기였어요 하느님의 하느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느님께서 모세가 신의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신앙 God's people came to Mount Sinai The Israelites were afraid when they heard the thunder But Moses was with them God told Moses, let the people to Mount Sinai Sinai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명령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God talked to Moses at Mount Sinai. God gave Moses 10 commandments. God's people have to obey their commandments.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까지 명령은 10개명이에요. 1.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2.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지 마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4.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5.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6. 사람을 죽이지 마라. 7.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8. 도둑질하지 마라. 9. 거짓말하지 마라. 10.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0.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10 state.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4. Rest on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6. Do not mother 7. Husbands and wives must not commit adultery 8. Do not steal 9. Do not tell lies 10. Never want what belongs to other person 10. God promised to protect the Israelites if they obey God's rule 11. We have to obey the rules because God's words never change 11. Yesterday I read the Bible story, did you enjoy it? 12. Next time I'll read another good story 13. Then let's see you next time. Bye!